파크골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골프란 경기 방식은 비슷하지만 공원에서 비용과 장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어서 노년층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창원에서 지금보다 2배로 규모를 키우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윤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창원에 있는 파크골프장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파크골프를 즐기려는 회원들로 가득합니다. 108홀 규모로 최대 2천 명 수용이 가능한데 거의 매일 수용 인원만큼 찾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실내 운동을 즐기지 못한 노년층의 이용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가히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저렴한 회원비로 즐길 수 있는 만큼 회원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처럼 파크골프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그에 비해 공급은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창원시가 파크골프장과 관련해 마스터 플랜을 내놨습니다. 현재 창원에 있는 파크골프장은 213홀 규모로 회원 8천여 명 수준인데 오는 2026년까지 500홀, 1만 6천 명이 이용 가능하도록 대폭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계획대로라면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입니다. 기존 창원권에 집중했던 것을 인프라가 부족한 마산과 진해권으로 확대해 지역 불균형도 해소한다는 계획입니다. 시민의 수용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향후 의견 수렴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단계별 추진 일정에 따라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단기간 인기 상승으로 이용객 불평과 불법 확장 등 문제 또한 많은 만큼 이번 계획에 따른 효과가 기대됩니다. KNN 윤해림입니다.